천사당의 이만기 후보 천사당의 이만기 후보 35% 특히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무응답의 수가 35% 위에 과연 35% 누구에게 표를 던졌을까요? 네,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토실에 나와있는 아나운서 유혜영입니다 역전리 명예의장 선거 드디어 개표만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역전리 명예의장 선거 드디어 개표만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양상구단의 참관인 장동격 그리고 천명훈 선관위에 합의하는 가운데 선관위가 지금부터 투표함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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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떨려, 떨려 정의 오옹 힘이 되고 자리대에서 여러분 앞에 발라막 법대했습니다. 희망이 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바랬냐? 이방기! 이방기! 기호 1번 성경호! 손병호. 오케이. 이방기. 손병호. 오. 손병호.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말도 안 돼. 앞쪽에 몰린 거예요. 말도 안 돼. 앞쪽에 몰린 거예요. 말이면 안 됩니까. 갑니다. 갑니다 이제. 약속이란 듯이. 야 박근혜인데요. 오. 야 이거 진짜. 아이 그래요 쭉쭉 가잖아요 이제 다시.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그지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가져가야지. 아니지 이제. 그래요. 잠깐 쉬시다가. 네. 현재 개표가 20% 진행됐습니다. 아직 초반인 상황. 차근차근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유권자 338명 중 185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 기호 1번 손병호 현재 19표 득표했습니다. 기호 2번 이만기 현재 17표 득표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세하게 기호 1번 손병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가자 가자. 가자 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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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손병호. 손병호. 그렇지. 그렇지.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나요? 대장팀이 재미를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병헌 급 투표를 받게 아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방금 개봉했어요 특파 안무 걱정이라고 그러세요 몰라요 네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하다 아나운서한테 뽕뜨까지 붙긴 일을 손병헌 후보 33표 미만기 후보 23표로 데리고 있습니다 어제가 센어 김혜자님 아는 거고 용심은 뭐고 그러니까 태진아 선생님은 어른들한테 신이라니까 완전 에이 그렇게 또 태진아 선생님 덕분이라고 다 이렇게 멀고 하셔야죠 그거는 다 손병헌 후보님 덕분이죠 저희도 전략 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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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